양주시가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에 나섭니다.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의정부시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주시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제 규격을 갖춘 스피드스케이트장은 테른과 강릉 단 두 곳. 테른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은 경기장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4년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테른을 대신할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 양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회천 신도시내 5만 천 제곱미터를 사업부지로 마련해 곧바로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는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 데 의정부시와 힘을 합하기로 했습니다. 인접 지역이라 양주시의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이 건립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의정부시 빙상팀의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는 9월 중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시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